죽음을 인식하기 내게 죽음이란 종결이고 단지 사체가 부패해서 없어지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학교나 교회에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들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연결 지을 수가 없었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파하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 나는 가끔 방커텐을 왈칵 열어본 후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데에 안도하기도 했다. 이은아는 삶을 통해 천국은 죽은 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명상을 통해 더 없는 행복감과 인간의 일상세계를 넘어선 상태를 경험했다. 하지만 명상하지 안을 때조차도 현재의 충실하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즐거움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의식이 더욱 고향되는데 누구라도 이를 경험할 수 있다. 동물들도 두려움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 사이에 실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은 첫 번째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였다. 그 전에도 친척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직면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사후세계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심오한 주제를 생각해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원하던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던 그렇지 않듯 삶이 진짜로 끝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겁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죽음 시 존재할 수도 있다. 죽음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당신이 믿든 그렇지 않듯 이번 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부정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에게 해롭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이 사실을 우울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죽음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당신 인생의 하루하루는 선물과도 같다. 건강이라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하루는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 오늘 보낸 하루로 인해 당신이 살아갈 날은 하루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최대한 선용해 하지 않을까. 당신은 아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늘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자다가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들은 60세 이전에 사망할 수 있고 심지어 40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떠난다.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장기 투병을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자유가 예기치 않게 사라져버리기에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면 건강의 자유를 만끽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살아있다는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당신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언젠가 정말 죽게 되니 말이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음에 설렘을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다. 삶이 주는 선물과 축복을 최대한 누리자. 죽음과 연관된 다른 공포 중에는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죽어가는 이들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경우가 있다.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짓기에 이들이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죽음이 무언가 아름답고 기대할 만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곤 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순수한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비록 죽음은 두려울지라도 죽음 너머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다. 실제 죽음이라는 과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말하자면 영혼이 몸을 10일 동안 줄다리게 하듯 들락날락 하지는 않는다. 죽음은 짧다. 그러므로 죽음을 애써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이 외롭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에는 반드시 당신을 감싸는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죽음 그 자체가 말하기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생일을 매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슬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남은 시간이 더 특별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긴다. 이토록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 말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야만 한다. 지금 남은 삶을 최대한 가치있게 보내자. 죽음이란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금의 삶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자. 당신의 삶은 축하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두려움 없이 솔직한 삶을 살아가자. 당신의 삶을 포용하자.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용기를 갖자. 행복하기를 선택하자.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알겠지만 부모 노릇이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하지만 가장 멋진 일이기도 하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아침에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아이의 얼굴에는 매일 아침 세상을 다 끌어안을 듯한 열의가 가득하고 그 느낌이 나에게로 그대로 전염된다.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인생의 교운도 얻는다. 태어날 때는 이틀 자유로운데 시간이 갈수록 제약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슬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딸을 통해 내 안에 있던 작은 어린 아이를 다시 끌어내서 교류하는 계기로 삶는다. 당신 마음속에도 여전히 작은 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아는 아이가 살면서 인생이 진정 즐거운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까? 방법은 간단하다.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선택하는 것이다. 성장의 대가로 당신에게 온갖 도전이 닥친다고 해도 당신이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권리다. 내가 돌보았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가장 흔한 후에는 행복은 선택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응당 누려야만 했던 행복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삶이 휘둘렸던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했다. 이들이 행복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마음도 무척 아팠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동증에 시달리며 몸이 세악해지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렇게 아픈데 행복이라는 건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아끼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가끔은 웃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픈 부위 외에 다른 곳은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연의 소리가 가까이 있지 않은가 어떤 시련이 당신의 삶에 닥치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를 선택할 수 있다.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새로운 건 역시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에 속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루를 망치거나 한 주를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슬퍼하자 화도 내자 나쁜 기분이 든다면 그냥 기분 나빠 하자. 그런 후에 또다시 행복하기를 선택하자. 당신이 실제로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식적으로 그러기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자. 그렇게 새로 시작하자. 단 몇 분이라고 해도 당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아라.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연습과정이 그렇듯 연습 후에는 훨씬 더 나아진다. 삶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점은 당신이 행복할 때 삶이 더 원활하게 흘러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에 비해 더 좋은 운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그 무엇이 되었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변화를 기다릴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 변화는 그 반대 방향에서 일어난다. 즉 먼저 행복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그러니 상황이 어떻든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을 개선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력을 쏟아부어서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 낯선 사람에게 미소짓고 운동하고 삶을 관찰하고 보고 미소지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심장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즐거움에는 전염성이 있다. 행복함은 또 다른 행복을 끌어들인다. 그러니 당신이 행복해지면 그보다 더 행복해진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신이다. 즐겁게 삶을 조각해 가자. 한 번에 한 걸음씩 매사에 감사하기 인생에는 당신을 최대한 도로 시험에 들게 한 후 그 뒤에 작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 당신 내면에 있던 또 다른 면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은 결국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물론 감사를 느껴야 할 더 분명한 것들 일상 생활에서 종종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당신에게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가져다 준다.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모든 이들에게는 감사할 만한 것이 있다. 숨을 쉬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와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에 감사하라. 누군가 최근 당신을 보고 미소 지었는가?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한가? 건강이라는 자유에 감사하라.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풍요로운 산물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돼지에 감사하라.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자유로운 마음과 그 자유를 머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라. 당신이 죽는다면 그것을 알아챌 누군가가 있는가? 완전히 혼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라. 마실 물이 있는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라. 최근 웃을 일이 있었는가? 웃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라.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감사는 도전의 크기를 줄이고 빛은 더하며 더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상황을 당신 옆으로 끌어들인다. 감사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무대에서 저지른 실수를 통해 간단한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언제나 다음 곡이란 있게 마련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난 참 인간적이라며 한 번 웃어 넘겨도 괜찮다. 항상 다음 순간은 있다. 그 다음 순간을 잘 활용하자. 당신이 매일 인생에 웃고 감사하면 삶 또한 당신에게 그 감사함을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삶에 감사하자. 당신의 인생은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롭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당신의 내면에 이미 잠재된 것을 일깨워주는 총매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왔던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오한 지혜의 소유자들이며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작업을 통해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지혜를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당황하건 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참된 진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문제의 치료제이며 그 치료제는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내가 워크숍이나 책을 통해 작업을 유도하는 이유는 작업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가 자유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 자신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 그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혜 맡기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가르침 작업 작업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힘을 지닌 자아인식 과정입니다. 작업은 세상 사리에서 온갖 고통을 이야기하는 당신에게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도록 만듭니다. 작업은 네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그 질문을 적용하면 됩니다. 작업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길이고 당신의 모든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끝내는 길입니다. 작업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력을 발휘하고 삶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작업은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삶과 자녀의 삶 손자 손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 자체는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덧붙여지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의문을 품어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해온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라고 알려주는 자신의 생각을 고지곳대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놀랍게도 내가 주체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 스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란 제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니까요. 생각은 그저 떠오릅니다. 생각은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갑니다. 텅빈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은 지나갈 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생각 자체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툭하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생각에서 해방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심을 갖고 생각을 대하면 생각이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마음을 종이 위에 내려놓다. 작업의 첫 단계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적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고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과 친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동료와 상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곤 합니다. 우리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억압하기보다는 활용함으로써 자아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얼마나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종이 위에 적어보면 종이 위에 쓰여진 당신의 생각들이 비명을 지르듯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적어봄으로써 첫째 당신의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고 둘째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품은 가장 불쾌한 생각마저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99% 용서했다 하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1%가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관계를 가로막는 함정이 됩니다.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하면 판에 박힌 답을 늘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들을 적어보고 그 생각들에 물음표를 붙여 검토하고 뒤집어보면 내적 자유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뚫리곤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은 작업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하는 손가락을 타인을 향해 가리키면 초점은 자신을 비껴가고 따라서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감없이 자신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굳게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등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 내리곤 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타인을 바라볼 때는 무척 뛰어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을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스토리텔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비추는 영사기이며 세상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가 투사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까닭은 문제에 거꾸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투사된 이미지가 아닌 바꾸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등장인물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도 늘 똑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투사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사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기쁜 나날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제 네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